복원의 시간입니다. 복원이 진행된 노안의 넷소리의 특성이 있겠습니다. 흔들고 뻔한 품과 속 배치고 나가 모든 영광과 조동이 돌리겠네 내 생명 모두 바치겠네 찬양하세 십자가 반기신 우리 주님 찬양하세 주님 심자가 위에 돌리신 뒤 우리 찬양하세 찬양하세 성광과 전기 돌리겠네 내 생명 모두 바치겠네 찬양하세 십자가 달리신 우리 주리 찬양하세 주님 십자가 위에 돌리신기 우리 찬양하세네 우리 찬양해 주님 돌리신기 우리 찬양하세네 찬양 아멘